동철아, 이쪽으로 지원 보내줘. 빨리. 누구세요? 엄마 친구야. 엄마가 너 너무 걱정해서 데리러 왔어. 같이 갈래? 어쩐지 너무 쉽다했다. 꼼짝마. 우린 애를 구하러 온 거야. 알아. 그렇다고 너희가 영웅이 되는 건 아니지. 괜찮아. 저 아줌마 경찰이야. 저 아줌마 따라가면 여기에 있는 무서운 아저씨들한테서 지켜주실 거야. 뭐? 아줌마는 좋은 사람이야. 그렇지? 그래. 아줌마 나쁜 사람 아니야. 이쪽으로 와. 어? 헛은 짓 하지 마. 애 앞에서 총을 쏠 건 아니지? 그럼 쏘게 만들지 않으면 되겠지? 김상만이 키우는 개들이 곧 깰 거야. 아예 지키는 게 먼저 아닐까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